자리야, 얘네가 뭐 반창문 3인잔 써봤겠어? 봐라. 아, 자랑이다. 축제 검사. 왜 이렇게 써요? 몰라요. 축제 검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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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됐어? 뭐, 버릇 때문에 그렇지 뭐. 손 계속 씻거든. 진짜. 내가 가져가. 어디 가져가? 진짜 없다니까. 뭘 없어. 빨리, 빨리, 빨리. 먹으면 얘기해 줘야지. 먹으면 얘기해 줘야지. 거하게 안 나 야구장까지 빌려서? 뭐 축하 격리인가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오빠 4강전도 꼭 응원 갈게 내 팔로 염탐한 거임? 완전 소름넣는다 진짜 남친 속인 게 더 소름넣거든 말했으면 보내줬을 거냐? 아는 오빠라는데도 질투하니까 그렇지 당근 저희 당근이에요 이 오빠는 살짝 안 넣는데 수무야 너 왜 우리 색깔 안 맞혀? 여기야 우리 지금 초록 주황이야 여기 여기 먼저 여기요 저 뒤에 한 번 더 타임할게요 예쁘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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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찐찐찐찐찐찐 완전히 이겨 진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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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000 네 하나 있어요 좀 어 발색력 괜찮네 이걸로 할래? 야 한수준 어? 이거 어 이걸로 이걸로 하자 응 왜 많이 사야되냐고 사람들을 물어보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해해? 어 조금씩 다 나의 색깔 조금씩 조금씩 다 나보다 나보다 네 상은이야 거울 살짝만 끌었어 왜? 알았어 아 좀 이게 너 스타일이 없었나 봐 몇 살? 네 나와있어 뭐 이런거? 야 이형님 번호 찍어둬 폰 번호요? 찍어줘 찍어줘 내가 해야 된다 빨리 찍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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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야 넌 왜 왔냐? 야구당에 야구 보러가지고 축구 보러 왔겠냐? 너 야구 안 좋아하지 않았어? 좋아하게 됐다 언제부터? 요 근래? 그지? 고교 야구를? 야 뭐 프레야구만 야구냐? 고교 야구 무시하네 고교 야구 아 옆에서 아지참 알았어 그거 다음 상황 고교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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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품에 왜 그렇게 목숨거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머리라도 좋게 나와주던가 잘했어 고교 야구 고교 야구 잘했다 전 게임도 안 하셨네 핸드폰 게임은 가끔? 핸드폰 게임 뭐 하는데? 카트라인 카트라인 아휴 애기다 애기야 재밌어 그거 나 짱 잘하는데 카트라인 뭘 잘해 난 근데 이걸로 잘했어 나도 그걸로 잘했어 카트라인 카트라인 잘했어 자 조용 차주 까트라인 라면 먹지 않았어 하-이 잘했어 화장품 새 걸로 더 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